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고비고비 잘 넘어가셨는데 아기. 응 근데 지금은 괜찮고요 지금도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고 근데 한 한 5년 안짝으로 조금 한번 이제 군대 같은 거 면제되나예. 그런 상황까지는 안될거 근데 너무 힘든데 안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거는 생각으로 있어요. 힘든데는 안보냈으면 좋겠고 성격 자체가 아이가 활달하면서도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조금 많네. 좀 순하다는 얘기야 아이가. 근데 건강 물어보려고? 그래도 고비 넘었는데. 아 그래요? 내일모레 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거에요. 응 어디서 서울로 가세요? 아니요 인천에. 인천에. 어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한 5년만 고비 좀 잘 넘기라 그래. 5년? 응 건강 쪽으로는 한 5년. 22, 23 이때까지만 조금 얘기를 조금 이렇게 떠받들듯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조금 걱정이 조금 노심초사 할거야. 그 기간이 지나면 조금 그래도 좀 괜찮다. 응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응 근데 뭐 완전히 위중한거는 아니니까. 그때는 그랬어. 네. 그때는. 그때 못 볼 줄 알았죠. 네. 괜찮습니다. 아 예. 네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저도 좀 없을까 싶어서. 우리 아빠 근데 우리 아빠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우리 아빠가 40대가 조금 많이 힘들게 조금 넘어가셨다 그래. 아 그래요? 예예. 우리 아빠는 좀 바쁘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야. 아 예예. 예예 바쁘게. 근데 오히려 나는 우리 아빠 건강이 걱정되는데 왜. 아들 걱정보다. 아들은 한 고비가 조금 넘어섰고요. 넘어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땜을 하고 지나간 거고.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크게 속 썩인 것도 없고. 크게 아픈 것도 없었어. 응.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놀래시긴 했는데. 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 5년만 조금 잘 지켜봐라. 어. 그러면 이제 한 고비는 조금 넘어섰다 아이는. 어. 이해했어요. 그리고 쥐앗가림도 조금 잘하고. 네.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똑똑해서.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남자애 같지는 않고. 성향이. 조금 여성스럽고. 좀 그런. 여정스럽다는. 얌전하다는 얘기야. 표현력이 좀 애가 없어. 네. 표현력이.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낼 때 조금. 애를 좀 뭐. 잘못 보내는. 좀. 거기에 조금. 애가 먹는. 먹겠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조금. 건강이 걱정되고.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이런 무당집에서 수양자손으로 팔아도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체력적인 게 좀 받쳐주고 아이가 조금 파워풀한 아이이면 성격 성향 자체가. 좀 파이팅이 넘치고 공부도 조금 하면. 아마 ROTC나 이런 걸 보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훈련도 조금 따르잖아. 그것은 말 따라가야죠. 근데 그 체격이 아니야. 응. 아이가. 내가 이렇게 외관상 보니까. 점상에서 앉아서 볼 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는데. 키는 많이 큰데. 키는 많이 큰데. 성향상도 그게 안 돼. 네. 그것만 되면은 조금. 그러면서 ROTC나 이렇게 좀 보내면 좀 좋겠다. 아이가. 이게 있어요. 그냥 일반 군대보다. 그래야지 씨가 조금.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좀. 플러스 알파 점수가 조금 들어가겠다. 이 말을 했으면 하세요. 네. 꿈이 좀 높아요. 아이가. 일반 아이들. 일반 회사에 다니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주관이 좀 있어. 네. 주관이 좀 있어. 자기 꿈이 있다고. 근데 그게 조금. 좀 높다고.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원성취라 그러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면 빌어놓고 빌면서 가는 게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내가 그때 그 보살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아이가 조금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지금 현재는 하시는 일에는 지장은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계속 하면서 이직을 했죠. 13년 전에 똑같은 유산 업종인데 이직을 제가 이쪽에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셔야 될 사람이고. 잘 들으세요. 올해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무탈하게 그래도 넘어갔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55세 되면서 56세 되면서 일적으로 일적으로 조금 변동상황이 조금 오겠다. 오져버리게. 네. 내년 내후년이네요.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카웃제일을 한다든지 누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런 지금 하는 거하고 유사한 거를 차려놓고 너 한번 같이 해볼래. 이 소리가 조금 한번 내년 내후년이 한 석삼년 동안 이 소리가 천하우서도 들리겠다. 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금에 있는 조건보다 조금 더 내세워서 조금 갈 수 있겠다. 근데 단 하나 이 지금 대주님이 건강에 그렇게 조금 좀 신호가 조금 한번 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래요. 이 허리 부분이나 아버님 잘 들으세요. 허리 부분이나 관절 부분이 있잖아.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무거운 거 들고 좀 피곤하시면 그게 신호가 조금 오신다. 이러셔요. 보기에는 지금 스멀스멀 웃고 있어도 내가 성격이 조금 있어 놓고 나니까 벼락 성질이 조금 한 번씩 있구나 네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 내 좋다가 한 번씩 눈이 팍 돌아가지고 팍 나가버리는 경우 있다고 이 성질만 조금 다운시키면 문제 없겠구나. 꼬라지만 줄이면 그렇죠.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이제 경상도예요. 경상도예요. 꼬라지 소리를 하길래. 주위에 내가 칠십팔십프로 다 그런 쪽에 전라도 치고. 전라도 꼬라지라는 표현은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 이해하셨어요. 더 궁금한 거. 그리고 제가 집이 하나 아파트를 세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계속 아야무야 계속 밀러져 있어서 뭐가 밀러져? 판매 팔지는 못하고 계속 전세를 주고 있어요. 매도가 안 된다고. 네 이 드롭이 자꾸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세가 뭐 팔 때 하니 또 떨어지고. 팔러 가면 또 기회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게. 처리를 내년에나 모레나 해야 되나.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지금 내지 마시고. 몇 년 더 갖고 있어도 되잖아. 갖고 있어도 되죠. 좀 한 4년? 3년만 좀 갖고 있어볼래? 3년이요? 처리하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어쩔까 싶어서. 아니요 지금 갖고 계셔도 상관없을 거 같아. 가지고 있어요? 응. 어차피 이쪽 집에 대출이 있어요? 조금씩은 있죠. 조금씩은 있죠. 어. 근데 상관없을 거 같아서. 어. 어. 손해를 보면 많이 보고 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손해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 그래도 많이 차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경기가 안 좋을 것이죠. 집값만. 근데 집값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서가 지금 나갈 문서가 아니고. 어. 이게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진작 냈었어야 돼. 근데 그때는 또 가만히 넋 놓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대주님. 그러다가 이게 작년부터 지금. 저거 낼 거 아니야. 내고 싶다. 막 이 생각이 지금 든 거단 말이야. 그. 좀 된 문서란 말이야. 이 문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어. 된 문서인데. 그때는 그냥. 제가 집값cy설을 떼는 그냥 내비иту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막 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나가지도 않아 지금lied. CHAIR åå오오오 0예의로 오오오오오오. 갔는데 어쩌라고. 지금 저는 다 봤어. 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잖아. 아니에요? 지장은 없죠.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쪼달리지 않고 그냥 그래도 나름 살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기 먹고 스테이크 썰고. 이해했어요? 생선도 꼭 먹고 다 하잖아. 얘기들 학원 다 보내고 그러면 됐지. 건강하고. 이해하셨죠?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홀이나 고기만 좀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